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와있냐면요 전국 여러 도시에서 지불놀이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언제부터 있었던 놀이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와주세요 여러분 도시에서 사는 어린이들은 잘 모르겠죠 지불놀이 쥐날 불놀이를 하는 거에요 애들 불장난하면 오줌 싼다고 화재우염이 못하게 했었는데 옛날에는 공공연하게 불놀이를 할 수 있는 지불놀이를 시켰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궁류세 기편에 사금갑조라는 얘기가 나와요 신라 21대 소지왕 때 정월의 첫 번째 지날 상자일 그래요 자축인명에서 지날 아닙니까 상자일이 경주난산에 천천정에 소지왕이 산책을 하던 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쥐가 시선을 끌었다 쥐가 꼬리에 꼬리 입고 앞에 가더라 보니까 까마귀가 깍깍하고 하는데 따라오라는 것처럼 들리더라 쫓아가다 보니까 노인 한 분이 거기 계시더라 노인 한 분이 소지왕에게 봉투를 하나 주었어요 봉투를 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열어보면 봉투를 열고 개방을 해서 보면 두 사람이 죽고 열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임금이 받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내가 이걸 뜯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뜯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신하가 옆에 있다 이건 봉투를 준 당사자인 소지왕도 해당이 될 거다 그래서 퍼뜩 기지가 떠올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소정한테 신하가 이거는 한 사람은 아마 임금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뜯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뜯어봤다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궁중에 돌아가 가지고 사문갑이에요 사문갑 거문고 통 거문고 통을 활로 쏘게 되는 거예요 뜯어봤으니까 이제 실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문고 상자를 거문고 통을 활로 쏴 보니까 그 안에 왕비하고 정부가 둘이 있어 가지고 정부 바람을 피는데 거기서 바람을 피는 부정한 일을 저질렀 것만이 아니고 용모를 깨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죽게 됐다 그날이 쥐날이다 쥐날은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때부터 부부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 부부관계도 쥐날은 삼가한다 잘못하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 상자일을 불싸움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부터 어떤 풍속이 나왔냐면 밤에 쥐가 활동을 못하도록 정말 첫 번째 맞이하는 상자일이에요 쥐날은 밤에 쥐가 활동 못하게 집안에 불을 켜지 않았다 일부 지방에서는 밤 11시부터 1시까지 자시에 이제 쥐시지 자시 자측인메진사업이 그러지 않습니까 11시부터 1시 사이에 자시에 디딜빵을 쿵쿵 찐다 놀래게 해서 쥐가 건접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쥐를 없애게 하기 위한 놀이로 이런 게 등장했고 아이들에게 디딜빵 디딜빵은 이렇게 밟으면 쿵쿵하고 찌는 거예요 디딜빵은 애들한테 세 번 밟게 해줬다 이런 것이 쥐날에 시작했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재수 없는 날이라 왕이 죽을 건데 그렇다면 왕이 살아난 대신에 영문을 깨하고 부정한 짓을 했던 왕비하고 정비가 정부가 죽는 날이었다 가능한 쥐날은 그래서 그다음부터 가능한 한도에서 정말 첫 번째 맞이한 쥐날은 가능한 날 일을 하지 않는다 재수 없는 날이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쥐모양의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곳에다 5곡, 5가지 곡식을 넣고 차고 다녔다 그러면 애군을 면한다는 그런 속설까지 있었다 그래서 소지왕 때부터 시작했던 진환에 대한 역사적인 얘기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정월달의 초하루하고 고원 2, 3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 세배도 하고 차례도 모시고 식구들끼리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런 거니까 옛날 농경 사이니까 더불어 사는 사이니까 그 다음에 이 며칠이 지나면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에서 마을 공동체 행사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농경 사이니까 서로 품도 팔고 품아시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공동체 행사 공동으로 여럿이 같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보름날 할 때도 있고 쥐날을 잡아서 할 때도 있고 옛날에는 논뚜렁 밭뚜렁에 저도 어렸을 때 했어요 이거를 여러 해 형님들 쫓아다니면서 어른을 쫓아다니면서 봤는데 논뚜렁 밭뚜렁을 불을 놓는 거예요 불을 놓으면 그러니까 논뚜렁 밭뚜렁에 그게 평지면 괜찮은데 평지더라도 약간 높고 낮은 올해는 쥐가 논뚜렁에 구멍을 뚫어놔요 그럼 물이 새요 그러면 봄에 가래질을 해서 그걸 토닥토닥 막아놓는데 쥐의 번식을 막아주고 불을 내 가지고 어떻게 타 죽을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해충들이 알을 나누지 않습니까 풀에 그러면 그거를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릴 때 시골에 보면 큰 덜이 있어요 그러면 곳곳에 마을이 쭉 있어요 그럼 각 마을에서 덜 가운데 향해서 자기 마을 앞에부터 논뚜렁 밭뚜렁을 태워가면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깡통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숯을 놓고 불을 돌려가면 불씨가 있어야 되니까 불을 붙여가면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굉장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참별하고 애들 여자애들도 쫓아나고 그랬어요 그때 그러면 두레패라는 거예요 두레패 옛날에 지금은 그게 참 드물 거예요 두레패가 있으면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는 큰 오양물에 깃발을 세우고 3m, 5m 되는 큰 장대의 끝에다가 그 꽁꽁꽁 그 장끼 그러죠 숯꽁에 꽁 털을 쫙 매달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세우고 거기에 같이 나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꽹과리 있고 재검도 있고 장고도 치고 징 꽝꽝 징도 치고 북도 치고 또 아 호적재비 호적이 또 소리가 좋지 않습니까 호적도 불고 피리도 불고 조그만 북도 뚫어 가면 아 굉장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두레를 놓으려면 한 40명 전후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마다 두레를 궁꽝꽝꽝하고 호적불고 그냥 흥이 절로 나죠 그리고 같이 덜 가운데 쭉 불악에서 쭉 향해 나오면서 불을 불을 놓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논딸을 태우면서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만나잖아요 중간중간에서 만나잖아요 요쪽 동네 옆 동네 서로 만나면은 오래된 오래된 그 이제 두레패 그 두레가 먼저 먼저 생긴 두레패한테 그 기 상전 기가 있잖아요 기 큰 기에다 대고 절을 해 같이 덩덩덩덩 치고 절을 하고 인사를 먼저 해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두레 중심 기를 뺏기는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다음에는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아 그러면 어떻게 잘못하면 젊은 사람에게 싸움도 나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정월달에 바짝 말라가지고 보름 날 그걸 하면은 그게 논두렁에 있는 풀에 나는 해충도 예방을 하고 쥐가 논두렁 뚫어서 구멍내 가지고 물이 새해 나가는 것도 방지하고 그냥 일부러 시키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놀이를 해가면서 놀이를 해가면서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제 그냥 보세요 이제 아니 그 병시에 방지기 위해서 가 동네마다 나와서 논딸에 불을 놓으세요 그건 누가 안 나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놀이문화를 해서 유도시켜가면서 두레든 놀고 쿵쾅거리고 쿵 나가는 이런 풍습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 하면서 누구 말할 때나 뭐 또랑씨고 가지 잡고 두기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일거양득이죠 그런 놀이를 옛날부터 만들어놨다는 게 이게 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면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어른들은 전날부터 준비를 해요 또 둘에 노는 사람들이 동네 동네에 전주 출동하는 거지 뭐 맡은 게 있으니까 호적 보는 사람도 있고 장고치 북 치는 사람이 있고 깽거리 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깃대 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 다 한 3, 40명이 있어야 팀이 되니까 그럼 애들은 또 애들대로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깡통을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다음에 수술 장작을 피워서 그걸 껐다가 깡통에 놓고 이렇게 그날도 돌려가면 불도 펴야 되니까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이제 2, 3일 동안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준비하는 과정도 하나의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각 동네 어떻게 보면 주변 동네가 뭐 다섯 개 마을 되고 여섯 개 마을 되고 각 마을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또 보름날 이건 밤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에는 낮에는 또 저 어렸을 때 동네는 사람이 많지 넘어 동네가 한 80호 됐어요 큰 동네 거기서 줄다리기를 해요 보름날 낮에 줄다리기 하면 동아줄이요 어른 몸통보다 더 커요 차전놀이 비슷하게 해서 여자가 여자들이 끄는 동아줄이 있고 남자들이 끄는 동아줄이 있어요 그럼 어린애들은 장가기 전 애들 어린이들은 여자 편에 갖다 쓰게 해요 그래가지고 동아줄이 큰 동아줄이 있으면 옆에 남은 셋줄이 있어요 조그만 줄이 동아줄이 어른 몸통만도 크니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 올로 타도 아주 너네요 하도 크니까 해마다 동아줄을 엮어가지고 거기다 자꾸 덧붙여요 그리고 옆에 셋줄이 동아줄이 수백 명이 나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여자쪽과 남자쪽 이기라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거기 또 호적불고 궁치고 서로 이기라고 응원도 하고 난리가 나죠 또 한쪽에서는 음식 갖다 놓고 술도 놓고 술도 한잔씩 같이 먹어가면서 하고 그래서 여자측에서 이기면 여자측에서 이기면 보리풍년이 되고 남자측에서 이기면 쌀풍년이 된대요 전에 너머 동네 가서 하는데 다 집안 내고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잘못해서 당겨가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럼 어떤 때는 새줄을 큰 동아줄 옆에 나오는 새줄을 나무에다 묶어 놔요 끌려가지 않느냐고 근데 그 줄이 뚝뚝 끊어질 정도예요 수백 명이 양측 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그 놀이가 그러니까 주변 동네가 큰 동네에서 하면 주변 동네가 다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다리기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제 또 윷놀이도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정월 초하로부터 2, 3일은 가족끼리 보내고 그 다음부터 계속 행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각 동네마다 율판을 만들어 놔요 거기선 1등하는 사람 뭐 뭐 뭐 뭐 어떤지 송아지도 주고 또 뭐 뭐 꽹이도 주고 연장 농사인의 연장도 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사 표를 사가지고 1회전 놓고 2회전 놓고 3회전 놓고 4회전 놓고 전부 표를 지면 뺏기는 거예요 윷놀이도 하고 또 거기다 그러니까 계속 행사가 이어지면서 윷놀이 적은 동네에선 못하죠 그러면 큰 동네에 보이는 거예요 건동사람이 다 모여서 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한쪽에서는 또 널뛰기도 하지요 윷놀이도 윷놀이가 하루에 끝나잖아요 어떤 때는 또 며칠 걸려요 그랬더니 예선전을 거쳐서 몇 해까지 가니까 나중에 최종 2사람 2사람 남을 때까지 하니까 사람이 많은 표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대결에 붙여야 되니까 윷놀이 옆에 심판도 붙여야 되고 거기다 가마뜨기 해 놓고 할 수 있고 멍속으로 놀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이게 얌찬머리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 이거 던지는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된다 한 개 내지 두 개는 공격에 올라가야 된다 줄을 띄어 놓고 하는 데도 있고 거기 심판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놀이가 초로부터 2, 3일 지나서부터는 보름까지 계속 놀이가 시작되는 그 다음에야 그러니까 그때는 농사일이 시작이 안 돼요 그때는 그리고 대개는 정말 보름이 지나야 농사일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씨앗을 뭐 할 사람들은 씨앗을 신나라를 담근다든지 또 온상할 사람들은 또 이제 구덩이를 판다든지 그때 그 이후에 걸음 낼 사람은 또 퇴비 같은 걸 신어나려고 보름이 지나니까 그 기간 동안은 각 동네마다 바쁘게 놀이문화가 이렇게 해요 장날가마다 난장 쓰면 장에도 난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름판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놀이 노는 거를 잘 좋아하는데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이걸 민속놀이로 승활시키고 같이 합동할 수 있는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놀이로 승활시켜가지고 저기 지내왔어요 이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불 놀이도 예를 들어서 중소도시에서 인터넷 올라가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 지불 놀이하는 동네들이 많더라고 그렇게 전국에 몇 군데만 하고 지금 여기 홍천에 보면요 동네에 사람이 있어야 어린이들이 있고 젊은 사람이 있어야죠 뭐 하다못해 그러잖아요 이장하면 대개 70대는 젊은 사람이에요 이장하고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애들은 동네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들이 많고 그러니까 애들 어른 같이 모여서 이제 불교와 접 접목이 된 그런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좋은 놀이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불 놀이를 삼국녀사에서 소중앙에서 얘기해서부터 시작해서 각가지 놀이를 지불 놀이를 해서 정부에서 지금은 정부에서 장례를 못 화재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장례를 못하고 더군다나 불놀이를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사람들이 지켜있어야 되고 산불 나면 또 요새는 전혀 나무가 이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사실 나무가 많다 보니까 산불 나면 그게 큰일 나니까 이게 이제 자제하는 편에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스스로 농사도 찰되게 하고 해청도 없게 하고 건동에 서로 낯도 있게 화합하는 그런 계기도 만들고 민속놀이를 연결해서 누구나 남녀 할 것이 다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만 있는 그 자랑스러운 민속놀이가 아니었었느냐 근데 이게 지금 없어지고 보다 보니까 도시화 되다 보니까 도시에서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각 지자체에서도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불 놀이라든지 윷놀이라든지 또는 널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 개발을 해서 이어서 지방 문화재로 선정을 해 주든지 또는 이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정부 쪽에 지원을 해 줘서라도 우리의 미풍 양속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추울 때 시골에서는 할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농봉기사회에서 중심이었으니까 이런 게 벌어지만 도시에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토요일 이제 토요일 지불 놀이하고 해도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지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옛날에 미풍 양속을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민속 민족 문화의 고유한 이런 놀이들을 살려서 모든 국민들이 화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 밑바닥에는 자료 제공이라든지 결국은 불교로 연결돼서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결하는 그런 놀이들이 정월달에도 계속 이어졌다 그 얘기를 오늘 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질문에 답해서 여러분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경전 해석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때에 맞춰서 이런 소리를 이런 말씀들을 다른 부에서 못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계속 나이사를 먹고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것만 생각도 해보면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같이 질문도 받고 또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밑에 가는 개송을 읊조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불부사님 자비용함이 늘 함께하셔서 이 땅의 불국청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벌 나무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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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